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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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 한숨도 못 찾자 나 병인가봐요 맞아요 내가 내가 너를 너를 좋아해 네가 한 발짝 두 발짝 모르시면 난 세 발짝 더 그 단계 우리의 거리가 더 슬퍼러지지 않게 네가 한 발짝 두 발짝 다가오면 난 그대로 서있을게 우리의 사랑이 많아 우리의 사랑이 많아 Say you love me Say you 두루룩뚩뚩 Say you love me Say you love me 어느 넌 어느 넌 망설이지 마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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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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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다가와요 너의 사랑은 멀어지지 마요 조금만 더 다가와요 네가 한 발짝 대 발짝 모르시면 난 세 발짝 다가갈게 우리의 거리가 더 이상 멀어지지 않게 네가 한 발짝 두 발짝 다가오면 난 그대로 서있을게 우리의 사랑이 많아 우리의 사랑이 많아 우리의 사랑을 멀어지지 않게 우리의 사랑이 많아 우리의 사랑이 많아 우리의 사랑을 멀어지지 마요 우리의 사랑을 멀어져요 우리의 사랑을 멀어지지 마요 우리의 사랑을 멀어지지 마요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하나, 둘, 셋! Give it up for TWICE! Then go TWICE, go meeting requests Oh, do you have a request? 어, 윙크랑 하트를 부탁드립니다 팬들에게 Okay, ready? 다 같이 하면 돼요 네, 다 같이 하면 돼요 하나, 둘, 셋! Please stay healthy TWICE will become a legend Go TWICE, go meeting requests Oh, they have a request 어, 윙크랑 하트를 부탁드립니다 팬들에게 Okay, ready? Ready? 다 같이 하면 돼요 네, 다 같이 하면 돼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Do you try it for become a legend? Go try it! Go practice it! Crust? Oh, they have a request 어, 윙크랑 하트를 부탁드립니다 팬들에게 Okay, ready? be curious 네, 다 같이 하면 돼요 네, 다 같이 하면 돼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너는 벗기 벗기 OK, 가장 개인으로 삼고 싶은 사람 아 사귀는 거예요? 데이트하는 거예요? 결혼을 전제로 사겨 그렇지! 그 마음이 많이 드잖아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하나 둘 셋! 어.. 뭐야~! 어.. 왜.. 왜 우리 둘이 안고 커플 만들어줄 거 같아 커플 만들어줄 거 같아 얼굴 빨개진다 얼굴 얼굴 빨개진다 얼굴 왜 이렇게 빨개진다? 세웅씨 아니 왜 이렇게 몰아가니까 우는 거야 용인해 보려고 해 모든 걸 바꾼은 feeling 그 이상을 초월해 넘어설래 Baby when you reach out to me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난 손을 잡아줘 아픈 걸 알면서도 허우적댁수록 더 더 깊숙이 우리도 서로 찍을 줄은 몰랐어 Love is all about timing 너도 들어봤지 Don't come too late 왜 미나씨를 찍었죠? 왜 미나씨를 찍었죠? 미나언니는 뭔가 편 모양 차일 거 같아 음 미나씨는? 저는 데뷔 전부터 계속 이런 질문을 계속 채영이를 찍었었어요 음 그냥 뭔가 대자고 I just been in space before 진짜한테 여자친구가 있으실까요? 저는 채영이요 내 거 좀 섹시하고 저는 채영이 제 스타일이에요 그 제 생각에는 채영이가 노래 위에 올라가면 굉장히 섹시해져요 그러니까요 나는 채영이의 많은 재능이 부러워요 채영이의 옷장이랑 바꿔보고 싶어요 채영이 나는 그 랩 파트 위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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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너무 재밌는 거 같아요 이게 제일 좋아 아 이제 마지막 미니당을 하라는 소리인 거예요? 하나 둘면 밀당을 하라는 소리인 거예요? 손꼬죠 그렇게 해야 더 좋아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제일 미니당 잘 맞으세요 민아 사랑해 요새 이래요 언니들은 사랑 많이 받고 사랑스러운 그런 성격이어서 내가 봤을 때 이게 호흡이 잘 맞아 우리 서로 찍어주자 이렇게 둘이 짤네 짤네 언제였던 건지 기억나지 않아 자꾸 내 머리가 너로 어지럽던 진짜 한 두 번씩 오르던 순간 내가 심지어 그렇게 해봐 그래서 조금 당황스러운 이 마음 별일이 아닐 수 있다고 사소한 마음이라고 사소한 마음이라고 내가 내게 자꾸 내게 자꾸 말을 하는 게 어색한 걸 사랑인가요 사랑인가요 그댄 나와 같다면 시작인가요 시작인가요 맘이 자꾸 그댄 사랑한대요 온 세상이 듣도록 소리빈해요 아 이거는 다 아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인스타에 한 번 올렸었잖아요 제가 미나 언니 동영상 하나 찍어서 올렸었어요 근데 그게 솔직히 솔직히 너무 잘생겼지 않았어요? 저도 미나 언니가 보내준 셀카도 몇 개 있었어요 저도 미나 언니가 보내준 셀카도 몇 개 있었어요 근데 진짜 멋있게 나온 거예요 진짜 그래가지고 제가 만약에 여기는 다 남자였다면 다 사귀고 싶지만 다 좋아요 근데 네 미나 언니 참 잘생긴 거 같아요 나 오늘부터 너랑 그 점을 한번 타 볼 거야 넌 매일매일 내게 전화도 할 거야 배가루 못 먹는 나를 달래서라도 너랑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닐 거야 No no sweet and not 정말 달콤한 걸 No no sweet and not No no sweet and not No sweet and not No sweet and not 미나 언니 미나 언니 미나 언니 채영인데 하하하하 이굴이 채영이 바라이키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 이굴이 채영이 바라이키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녀 좋아한단 말도 안 되는가요 이굴이 하하하하고 채영이 바라이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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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신게 나도 없네 채용씨, 미나씨를 향해서 미나언니... 러브할때는 분위기가 이상해졌죠? 라디오에서 32초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큰일이야 미나언니는 그 뭐지? 머리 이렇게 넘길 때가 있어요 무대할때나 이렇게 뭐 알지않나요? 앞머리 없었을때? 앞머리 없었을때 하트 얼굴이 되게 청순하게 생겨서 그런게 러브 채용씨가 멤버들 뽀뽀해줘요 오! 내가? 자 해봐 자기가 하라고 못한다? 오늘 학교 갔다 지금 아니야 다음에 지금 아닌군 해줄거야 다음에 우리 키스데이래요 아 진짜요? 진짜요? 지금 야 우리끼리 키스하는거 아니야 이런거 아니야 네 대박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트와이스가 한 브이라이브 방송 중에 가장 댓글이 많은 방송은 뭘까요? 누빵 미나언니랑 채영이 했을 때 많지 않았을까? 아 맞아 맞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1위만 남겨주고 있는데요 궁금해 아하 아하 네 1위는요 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 민아와 채영이의 누빵입니다 아하 또이거 아까 채위가 맞췄네요 채위가 눈빵이 많을 거 같다고 했네요 4위는 꾸며민인데 이게 좀 힐링된 향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조금 이렇게 뿌려가지고 자요 Love is all about timing 너도 들어봤지 Don't come too late Don't come too late Let's have a little less conversation 진짜 여성스러웠어요 진짜? 진짜 나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안 했어? 네, 안 했지 어? 안 하면 안 되지 찌 눈사람? 저도 귤 있어요 귤 사랑 편지 고백 뭔가 로만틱하네요? 응 뭔가 그런 거 생각해요 왜냐면 크리스마스 막 되면은 첫눈 오는 날 뭐 누구한테 고백하면 뭐 이루어진다 이런 거 있잖아요 첫눈 뭐라 할지 그 있어요 첫눈 보면 뭐 그랬던 거 같아요 그래서 약간 크리스마스 하면 연인, 커플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근데 뭔가 채영이가 생각하는 크리스마스, 겨울은 뭔가 좀 더 재밌는? 뭔가 행복한 겨울이네요 뭔가 겨울은 오히려 뭔가 슬픈 어? 좋은 거 같아요 어? 애인 손 녹여주기 헉 헉 헉 언니 진짜 차가운다고 아아 그렇게 차가운다고 아아 으아 하하하 규냄새 어 진짜 규냄새네요 뭐 해야 되지? 할 게 없습니다 네, 다음 야, 날라갔습니다 하하하하하하 어, 뭘 좀 받아야 돼 항상 항상 우아하고 단발 너무 예뻐요 진짜 잘 어울리는 거 같아요 저번에 구독자 했잖아 내 제목 기억하나? 너 저번에 했잖아 누가 너 부려먹으면 안 돼 너 그렇잖아 제방인가요? 하하하하 그리고 그런 뭐라 그랬지 여성스러운 옷도 잘 어울리고 뭔가 보이시한 옷도 잘 어울리는 거 같아요 하하하하 나 생주 날아오나요 네, 배샷기? 예쁘니까 할 말이 없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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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들 다 예뻐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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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아 언니의 뭔가 그윽한 눈 그리고 닮았다 볼륨이 있는 거 같아 네, 맞아요 볼륨이 항상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민아 언니의 또 포인트인 점 응 땅땅땅 그리고 민아 언니가 항상 들고 다니는 팀 네 귀엽다 잘 그렸다 잘했다 진짜 비슷하다 그냥 그냥 특집만 다 포인트만 다 뿌염 뿌염 안 한 거 어허 그리고 눈꼬리 아이라인 맞아요 그리고 입술 이런 점 음 담다 맞아요 딱 깔끔하게 딸기도 그려줬네요 맞아 뒤에서 뭔가 실패한 게 있어 아 똑같아 몇 번을 시도했는데 똑같이 나오잖아 앉아냐 몇 번을 시도했는데 몇 번을 해도 똑같이 나와 뭐야 채용이는 이거에요 그냥 이거 조금 eighteen 아니요 나온다拿 perpet 오 으 어 히P퍚 한번 해 주시면요 Q. 한 번 해주시면 안돼요? Q. 애교 버전을 봐. Q. Q. 아 같이 해 같이 해 UPA toe 귀여운做어 두 이 아니 둘이 둘이 하는 거예요 두 이가 정의하는데 둘이 할 거나 네명 다 가요 오늘이 살아가는 거죠 빨리 이런 날 구해줘서 Oh 아픈 걸 알면서도 호떡될수록 더 더 익숙히 너 헤어나오지 못하고 내 슬픔으로 물들어 날 구해줘 S.O.S Oh baby you gotta you gotta save me again S.O.S I'm thinking like that S.O.S Oh baby you gotta you gotta save me again You know I just can't stop it with my heart's time I guess for you S.O.S Oh baby you gotta you gotta save me again S.O.S 모든 내게 딸을 속에 First time, first time When I'm loving you No high I'm always satisfied I'm always satisfied Last time, first time 누가 이제 해 I'm always satisfied 너와의 모든 소리 I'm not your first time, first time Strawberry kisses, they so good to me 간지러운 느낌, 따라 어지러웠지 머리가 핑돌아, oh you're so sweet 그댈 내 거, first time 보람 들러, 네 앞에서, I'm over here by the way 빛내의 글쓰 널 채워줘, don't run away Oh my god, 숨길 수 없어 내 맘속을, thinking of you, yeah, thinking of you, yeah 전혀 예상 못했겠지 내 계획도 나는 하나였어, 하나였어, oh Love is all about timing 너도 들어봤지, don't come too late Let's have a little less conversation, n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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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네가 들어오는 그 순간, n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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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굳이 말하지 않아도, 눈 눈빛이 날 불러 Just a little less conversation, n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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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저는 진짜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진짜 열심히 준비했어요 나 역시 열심히 준비했잖아 잘한다 나 근데 미나가 누가 나을 뿐인지 알 것 같아 나 맞춰봐x2 안 돼 그거 말하면 안 될 거 같아 아니 네가 맞다고 생각해? 맞다고 생각해 아 진짜? 그냥 말하지 마 그래서 말 안 하고 싶어 진짜? 아 나? 아 나 오늘 안에 숙제가 끝날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좋아해 줄 거 같아서 진짜 좋아해줄지 모르겠지 그래도 좋아해줄 것 같아서 기분이 들거야 내 사랑을 담아서 만들어주겠어 야 완전 채영일 것 같아 원래 파우치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래도 채영이가 이렇게 작은 가방을 메고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뜨거운 태양으로 날 데려가니깐 Hey boys play the track Can you give me heart attack You're my baby Love it Get my body rocking Pumps 되도록 이 계절에 녹아 안마해주기였는데 그때 촬영 때 같은 팀이었어가지고 촬영 중 계속 어깨를 이루고 있어 그거랑 너 바지 이쁘다 하면서 다리를 계속 이루고 있는지 찍으셨어요? 그거를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으셨어요? 그거를 핸드폰으로 이렇게 그거를 핸드폰으로 이렇게 그거를 핸드폰으로 이렇게 아주 이쁘다 그치? 마주 있었어 앨범에서 튀어나온 저 앨범이 제일 그 가식적인 모습 아닌가요? 왜? 가식 좋아하세요 너 지금 딱 가식이야? 그 너 지금도 가식인 거야 진심으로 예쁜 척을 한 거죠? 아 오케이 나야! 나도 왔어 너 뛰어나온 거 같아 앞머리 빼고 민아 언니 나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치? 쯔씨가 한 번에 쫙 펴주세요 홀로그램도 채영이에요 오 이거 채영의 앨범인가 봐 채영이 흔해 흔해 좋겠네 채영이 흔해 완전 흔해 흔해 너무나도 흔해 쯔씨 하나 둘 셋 I love the way you feel so cool And when we dance so close Oh babe I'm loving this deep summer night 넌 뜨거운 태양으로 날 데려가니까 Hey boys play the track Cause you give me heart attack You're my baby Love it Get my body rocking 밤새도록 이 계절에 녹아들게 You're my baby Love 채영은 별명이 채카소 채카소인데 그림 실력이 출중하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이 예능 녹화장에 있는 이 스케치북과 매직만으로 제시를 그릴 수 있을까요? 오오 이건 가능하지 내 얼굴 그리기가 제일 쉬워 입술만 진짜 크게 그리고 근데 이건 얼굴만 되게 쉬워 그러니까 20초만 20초만 오오 헤이 나 싸이오 오빠 10초 안에 그렸어 오오 느낌 오 느낌 살아요? 네 5 4 3 지금 귀고리 그렸다 그지 1 1 땡 그림을 공개해주세요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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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해주세요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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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이거 나야 나야 우와 잘했다 나야 우와 오오 오오 인정 예 이 진짜 진짜 잘하네 와우 음악이 오래 안가면 왜 미술하는지 하하하하 수이는 민아의 담당은 아련이에요 제가 뭐예요? 하하하하 맞고 있다고 오케이 민아씨 일단 한 번만 보여주세요 내가 부를게요 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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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오 그럼 뭐 해야 되잖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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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파트 노래를 부르면서 아련한 표정 짓기 아련한 거? 하나 둘 셋 i'mtit 중국 와 자 decre 민아씨 장면이 제 최애 여기서 그래요 여러분 너무 예뻐요 여친 짤 그거 같아요 혼자 나도 I want you I want you